자, 네네리가 열고 가세요. 엄마 나와봐. 엄마 그렇게 해야 돼. 들어오세요. 여기 우리가 지내 호텔이죠? 우와. 우와. 너무 좋다, 맞지? 엄마. 이거 어디있지, 엄마? 자켓? 걸어야죠. 엄마 좋아줘.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영이네는 시댁을 갖고 저희 가족만 지내 호텔로 옮겨왔거든요. 남편은 지금 비행기를 타서 오고 있고 저랑 릴리랑 오늘 하루는 좀 조용히 쉬면서 지낼 예정이에요. 제가 지내는 호텔은 봉덕역에 있는 마포글레드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귀여운 이런 세면대가 있고 오늘 화장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다이닝 테이블이 있고 거실 공간.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알겠어. 화장실 어디 있는데? 저기 여기도. 저기도 있어? 가보자. 저기도. 진짜? 여기는 뭐지? 여기는 우리 말을 할 수 있어. 하는 거는 우리 조직이고 릴리도 있고 안 이거 있고. 여기는 뭐 하는 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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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이거. 응. 릴리말대로 여기는 베스트 탑이 있고 샤워할 수 있고 화장실. 엄마! 오! 다이슨 있다! 엄마! 좋아. 앉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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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재 Надо. 그리고. 어? 이거 뭐지? 나, 처음졌어. 공기청정기 같은 건가봐요? 여기는 내 곳. 반지? 여기 내 거ils 방이야. 이거 니 Chry 방이라고? 엄마방이야. 왜 우리는 거실에서 자야 돼? 엄마방이 있고요. 为什么. 나는 소파에서 자라고? 응 젊은 네가 소파에서 자야지 아 진짜 어이없네 여기는 메이크업 테이블인가봐요 그리고 창문 한번 볼까? 도시 느낌 여기 그리고 근처에 맛집이 엄청 많더라구요 무슨 전거리? 이런게 있대요 그래서 하루 친구들 불러가지고 릴리는 남편이랑 두고 나갔다 오려구요 그리고 거실에 나가면 오 스타일러 스타일러에 옷 좀 걸어야겠다 다 냉장고에 뭐 있는지 볼까 물만 있네 근데 가지고 오면 먹을게 많아가지고 다시 옮겨야겠어요 어 이런거 너무 좋아 분리수거하는거 저번에 있던 호텔은 이게 안되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곳에 담아서 보이니까 좀 의미가 없더라구요 잘 분리수거를 해야지 오 이거 좋은데? 소재가 약간 일반이 아닌데? 다른거에 담아서 실리즈는 그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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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담아서 이쁘게 담아서 그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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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그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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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전체 이 목마에다 써주세요 동그라미는 목마를 그렸네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됐을 때 엄마는 이렇게 위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 거야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너도 다음번에 이렇게 그려봐 엄마처럼 여기 봐봐 동그라미를 하세요 라고 했잖아 식탁 위에 놓인 접시들 가운데 다른 음식이 담긴 접시 한 개를 찾아보세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뭐야 다르지 얘는 뭐 다르 이거는 뭐야 오유 맞았어 얘는 컵에 들어있잖아 오유 어떻게 알았어 이걸 읽었어? 오유? 오유 잘한다 오유 오유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다른 거지 응 다른 걸 찾는 거야 엄마 이거는 똑같지? 응 이거는 똑같은 거 이거는 다른 거 저 이것도 똑같은 거 이거는 안 똑같아 엄마 여기 하나 있어 도넛이야 도넛 도넛 나는 도넛 좋아해 네 도넛 좋아해 도넛 좋아해 도넛 좋아해 도넛 좋아해 도넛 좋아해 도넛 좋아해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려고 꾹 눌러 오케이 하자 술이 보이는데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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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눈민τ itch 흐흐 рис cen 흐흐십 흐흐 너무 흑 친구야, 안녕? 내가 언제부터 네 친구야. 나 엄만데? 엄마, 이거 열어줄래. 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봐봐. 이렇게 먹는 거야. 안녕, 친구야. 안녕.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맛있어. 엄마. 엄마한테 무슨 말 해야 돼? 오래 봐라. 엄마한테 좋잖아. 괜찮아? 뭐냐, 내놔. 엄마한테 무슨 말 해야 돼? 엄마 좀 해라. 엄마, 너 이거 봐래? 또 언제? 나도. 왜? 오늘 저녁은 족발을 먹으려고 주문했어요. 여기 글래디 마포 옆에 족발 골목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주문했거든요. 근데 가서 먹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랜디가 있어가지고 그냥 주문을 했습니다. 우와. 엄청 많네. 이거 오늘 주먹밥. 이거 오늘 항정살 보쌈. 족발. 이거 뭐야, 이거 막국수. 은닛이랑. 어, 저 엔진이. 주의사. ium. 이날 애기. 넌 왜 나한테 안 좋아. 한정살 보쌈 처음 봤어. 아메라하니. 엄마. 왜? 엄마. 엄마ㅜ 엄마. 엄마. 우리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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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사와서 후식을 좀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맞지? 이제 여기 영국이 서운잖아 그니까! 그래도 지금 가면 5시간이 되잖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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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도 욕자 할 거야? 그게 뭐야? 너도 욕자 할 거야? 언니 눈이 안 하고 얼굴에 씻으려고 얼굴에 팩 하려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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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언제 할래?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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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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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아악! 정말 무슨 말일? 거야? 못 Bodych! 여笑 먹고 자 закончarti件 일상과 잘 LINK 응? 하자, 여기가 거짓말이야. 아자, 칠리. 응? 응? 엄마, 엄마. 요구 후 미. 응? 요구 후치. 목소리가 너무 깜빡해 지나가는 장ven기 아이가 کھ+, 제가 너무 깜짝이야 das는 사람인지 알아요? 응 자라고 야 내일 또 놀지 응 여기에서 자야지 왜 이렇게 입으로 싸매고 자 엄마 이제 영상 편집 좀 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저 오늘 릴리 재우면서 영상 편집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좀 시간을 들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내일 남편 오면 또 못하고 앞으로 언제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릴리가 안자네요 5분 후 물을 좀 묻혀야 돼 근데 너 가서 커피 마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돼? 약속해? 응 가서 커피 마신다고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엄마 엄마 안 할게 너 뭐 커피 마신다고 안 할 거지? 아니야 엄마 이렇게 안 해 이거? 엄마 이렇게 해 아저씨 살살 이렇게 근데 머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응 진짜 진짜 너 가서 커피 마신다고 하면 엄마 진짜 화난다? 약속해 엄마 아니 엄마 약속하라고 커피는 너가 마시면 안 돼 지금 왜? 넌 아직 아기잖아 어린이 엄마 약속해 엄마 약속해 중학생 되면 줄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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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커피를 마셔볼지? 근데 승민 언니도 커피 안 마시잖아 뭐야? 아직 승민 언니도 어린이니까? 근데 너 오늘 왜 커피를 마시려고 해? 너 오늘 왜 커피를 마시려고 해? 한번 에스프레소 한번 마셔볼래? 커피 달라고 할 거야 커피 달라고 할 거야 진짜 안 한다? 말해 나 릴리는 커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커피 안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치킨 엉덩이 팔아야지 치킨 엉덩이 팔아야지 자, 됐지? 가자 엄마, 삐삐머리 했어 아니, 오늘은 삐삐머리 안 했어 누구 머리 했어? 오늘은 릴리 머리 삐삐머리? 그래, 마음대로 해볼게 가자 이거 내 꼴리에 차를 가져와 저세, 러밍글로 왜? 왜? 좋아 알겠어, 가자 가자 가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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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 자 여행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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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을 써야지 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자? 너무 오케이, 이제 고마워. 행복한 하루 되래. 어때? 맛있어? 우유도 먹고 너무 목 막힐 수 있으니까. 맛이 있으시냐고요. 어떻게 또 올까, 여기 아니면 오지 말까? 아빠랑 또 와? 응. 아빠랑 오면 뭐 먹을 거야? 우유가. 진짜 요즘에 매일매일 야쿠르트를 거의 먹고 있어요. 이거는 요런 야쿠르트. 몇 다 마셨죠? 조금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맥주트야. 엄마랑 아빠랑 좋은 짐이니까. 이거 드니까 뭐라 하는 거야. 나는 먹어도 돼요? 아기인데? 아니. 그럼 먹지 마요? 응. 나는 하얀 치에 빨개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맛있어.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매운 거야. 여기 야쿠르트라고 써 있는데요? 야쿠르트 프리미엄 라이트. 아니, 이거 너무 매운 거야. 그럼 난 먹지 마요? 아뇨.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거 되게 맛있게. 선생님 혼자? 응. 그럼 난 유치원 안 올 거예요. 조금만 맞춰. 하나밖에 맞춰. 알겠습니다. 매워요? 아니. 난 조금 매워. 난 안 매워. 난 매워. 근데 나 아빠 왜 안 오냐. 이제 한 시간쯤 있으면 남편이 아마 호텔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드디어 좀 육아 휴식. 바빠. 이따라. 언니. 수아집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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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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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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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